대하늘이어오 과목목목을 과목 basics 과목utors 하나 우리는 와요! 엄청난 숫자의 인원이 도움된다고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꼭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볍게 한 15명 정도. 가볍게 준비했죠. 이번에 우승을 못하면 다음에는 꼬박이죠. 30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를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난지은 선생님의 빈재현입니다. 15명의 합창단과 함께 Y, 빔의 음장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아주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여 나머지 수록을 나의 빈잠에 채우지 나의 빈잠에 채우지 일곱번째 무대 손준호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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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안 만나서 그렇게 도착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빛을 잠들고 취하는 곳 그대여 나머지 서울을 나의 빛장에 채워줄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다 만나서 그렇게 도착해 들고 어차피 인생은 그대여 나머지 서울을 나의 빛장에 채워줄 그대여 나머지 서울을 나의 빛을 잃고 나의 빛을 잃고 나의 빛을 잃고 그대여 나머지 서울을 나의 빛을 잃고 그대여 나머지 서울을 나의 빛을 잃고 그대여 나머지 서울을 그대여 나머지 서울을 그대여 나머지 서울을 그대여 나머지 서울을 시원시원 내 진짜래 내 진짜래 내 진짜래 시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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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